패스파게 Arts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저희는 통계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데 새로운 열정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국민들과 저희 사이의 접점의 역할을 해주시면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윤서입니다 6개월 동안 이학을 듣고 설득력을 기과를 듣으라고 해서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정말 내용도 유익하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계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통계 및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저희에게 상세히 알려주시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팀 활동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통계청 기자단인 만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아름다운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책임감 있게 다른 통계청 대학생 기자단 분들과 빠르게 신속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더 쉽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흥미롭고 정확한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